한글자막 제작진 한글자막 제작진 이렇게 마셔라 주세요 여러분! 네버랜드 여기는 바로 음악주의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첫방을 돌고 있는데 날씨 너무 덥지 않아요? 진짜 마취에 비 오더라구요 까먹었다 근데 하늘 저를 돕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장마여서 이번주 내내 비가 계속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그래서 다행이에요 저는 이번 컴백무대 컴백부터 이번 무대는 그냥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 신경 안쓰고 아무 생각없이 했어요 아무 신경 안쓰고 아무 감 그거 없이 그냥 신나기만 하게 하려고 우리 네버랜드가 가까이서 봤으면 더 좋았을텐데 우리 네버랜드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일단 너무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인사이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너 봐봐요 지금 이거 이거 너무 힘들다 왜 한번 인증하면은 그냥 하게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 영지 카톡 왔어 어떡해 당장 빨리 보내야 돼 그 뭐야? 배민 쿠폰을 보내고 있는데 열 개를 보내고 있어요 이걸로 퉁치려온거 아니고 얼마나치를 보내고 싶은데 영지 이게 지금 안 돼 저 기계체 아니에요 어? 한 번에 열 명까지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추가하면 됐었어 이걸 마지막에 알아버렸네? 아 열 번을 다 보... 아 진짜 두 개 한번 보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알았네 뭐야 언니 왜 말 안 해줬어요 이런거 하는거 나만 기계치인게 아니었어 나한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거 1분이면 보내있겠다 지금 몇번 인증하고 있는거야 아 진짜 소름돋네 그래도 마지막에 두 개를 한 번 보낸게 어디에요 끝났어요 아 이번에 이번에 제가 제일 많이 신는 신발이에요 너무 예쁜 신발 신발끈 묶기 어려워요 그래서 언니가 맨날 예쁘게 묶어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왜냐면 제가 얼굴 아마도 뭔가 쿨톤인거 같아 뭔가 노란색 주황색 잘 안받고 핑크색 하늘색 더 잘 받는거 같아 그래서 이 옷을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나 오늘은 제스처 뭐하지? 오늘 엔딩 요정이면 뭐할까요? 엔딩 요정 마약됐어 그럼 뭐하지? 핫걸처럼 해요 그럼? 이렇게 하아 이렇게 이렇게 하아 아 이거 하면은 내가 너무 웃길거 같아 아니면 갑자기 뒤돌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거? 저 한 번 볼게요 카메라로 오늘 웰컴 혼자서 주봐요 왠지 오늘 컨디션 안좋아요 어제 야채 먹어서 어제 세영 먹었어요 1위 해서 먹었어요 오이랑 당근 오늘 오이색이야 네? 아 그냥 먹을게요 잠시만요 다행이다 밑에 쓰레기통이 있었어 시장이 오렌지 안좋아시나? 내가 남겼어 뭐 나는 쓰레기통이 없는데 오렌지한테 맛있는데 잘 맞네 내가 먹으면 어 이제 막방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라타타 했는데 내가 약간 긴장해서 어? 그냥 뭐하지? 하다가 미어 언니 있으니까 라타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미어 언니가 전소연 이렇게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처음에 집중 못했어요 처음에 전소연 삥삥 이렇게 하는데 저 성 붙여서 안 부르는데 뭔가 갑자기 성 붙여 부르니까 뭔가 되게 남 같아가지고 뭔가 섭섭했는데 아니 그래도 방송할 때 소연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해해줬어요 제가 안녕 여러분 여기는 인기가요예요 저는 오늘 산업이라서 일찍 왔어요 요즘 저의 사진을 위해 매니저 오빠들이 엄청 열심히 사진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잘 찍어주세요 일단은 감성 있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찍으면 뭔가 약간 이렇게 찍는다든지 이렇게 찍는다든지 돌집어서 어떤지 다들 아는 그 방식이죠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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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처음으로 쇼템에서 웨더 무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번에 막주인 줄 알았죠 여러분 사실 아니었어요 뭔가 활동이 끝나지 않는 앉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ASMR이에요 잘 돼요 저는 지금 껌을 씹고 있어요 저는 무대 전에 껌을 씹고 올라가는 편이에요 껌을 씹으면 귀가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저 염색했어요 아침에 하고 왔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제가 왜냐하면 이번 주에 꼭 머리 덮으려고 했는데 저는 네버랜드가 제가 영상통화 때 저 톤다운 할 건데 이렇게 했는데 네버랜드 아쉬워해가지고 제가 오케이 그래 한번 하고 해야겠다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 진짜 제가 이렇게 오래 활동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몇 개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네버랜드 더 활동했으면 좋겠으니까 하자 해서 맞준데 1위 후보돼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버랜드 저뿐이에요 진짜 그냥 네버랜드가 고기 먹어달라 해서 오늘 1위 하면 고기 먹을 거예요 막방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오늘 더 삥삼한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파이팅 안녕 안녕 아 진짜 우리 네버랜드 덕분에 제가 어 또 미어 언니한테 이렇게 상도 받고 너무 정말 행복한 날이네요 진짜 아 진짜 네버랜드 너무 고마워요 정말 다 네버랜드가 된 거예요 우리 네버랜드를 정말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선이 될 테니까 늘 기대 많이 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estem 그 찌신하 새로운 어 반갑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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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 대박이야! 어? 안녕하세요? 굿이에요? 굿 다! 하나 둘... 안녕 소연아! 아 미안 언니야.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많이 표현을 못했지만 너의 1위를 정말 누구보다도 축하하고 있어. 그거 알지? 너무너무 멋있었고 이번에도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리더 사랑하고 앞으로도 행복하자. 1위 너무너무 축하해. 앞으로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더 살자. 안녕!